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동물의 습을 게임을 해볼건데요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야 놀러왔구나 우승 갈 마음은 지금 2017년 1월 30일이야 일요일이고 월요일이고 오후 2시 46분이야 그럼 시작할래? 좋아 그럼 어디보다 당신은 그래 그래 하은님 이름만 빼고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럼 하은님 얼른 준비할게 올해 조금 기다려 시작 준비 중단지 올해 기다렸지? 올해 기다렸지? 오늘도 어슷마을에서 마을에서 마을에 많기만 해봐 어머 편지가 왔네 편지를 보자 해피드 마카레인지 1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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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해피모델로 이번 달 탬에는 전통적인 느낌을 다 1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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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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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끼리 2끼리 3끼리 하아 물고기를 잡으면 돼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까요 과연 못 잡을거 같은데 어 잡겠다. 그쵸. 그쵸. 여러분 아하 너무 늦었어요. 아니 너무 빨리했어요. 좀 더 기다려야 될 수 있는데 에잉 물고가 없어졌네요. 너무 늦었나봐요. 잠깐 얘기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산책중이신가봐요. 그나저나 오늘 정말 뼛속까지 추위가 스며드네요. 이런 날씨에 이 정도로 추우면 혹시 오늘 밤 그걸 볼 수 있을까요? 뼛속까지 얼어 버릴듯이 추운 날 별도로 가득한 밤하늘이 펼치는 빛을 커튼. 오늘 날씨 보니 기대하고 또 되네요. 까꿍. 저 물고기를 잡을게요. 제가. 아 너무 빠졌어요. 뼛고 하쿠언 잡고 실패하면 뼛고 과학은 없어진다요? 이상하죠? 제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냥 물고가 없으면 바로. 어! 빼! 어! 방금 전에 물고기를 봤어요. 제가. 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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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아! 딱 건들었을 때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네요. 빨리 이쪽으로 가야죠. 안되겠죠? 여러분. 이쪽으로 가서. 빨리 빨리 빨리. 물고기 도망가기 전에 빨리.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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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갔어. 나 갔어. 나 갔어. 나 이제. 그럼 다른지. 이제 가볼게요. 어! 여기. 자 Histories promised. 어어! 우리가. 혹시. 너는 seemed to put that on, 마을에. 해 Daniel Snow Terració Whew! 나에 če한 Testing. 가고기란. 타이러고 싶어. 갔어. 야 주가. Shine. 정말 총장 다운 발산이야 총장 지인들 하나같이 특유해 도대체 옛날부터 뭐하는 사람이었을까 오 지금 납시를 할거에요 왜냐면 물고기를 꼭 잡을꺼거든요 이쪽으로 가야되겠다 네 지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가 낚시대로 안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자 포기해야되나 포기한거는 너무 아까운데 이게 좀 보이는거 같은데 가겠다 가겠다 아 아깝다 계속 아깝네요 네 어이 하우 설마 너 지금 일어난건 아니겠지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집에서 뒹굴 뒹굴 뒹굴거리면 벌받는다 랭크모슈 너 요즘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일 없냐 역시 이런 작은 마을을 사람들하고만 만나다 보니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어지고 있어 너 다른 마을에 친구 있니 있는 이 마을에 지루한 분위기인 간세를 확 깰 수 있는 녀석 좀 데리고 와봐 랭크모슈 아무리 재밌는 여기라도 귀에 닿지가 않을 정도로 매일 들어도 재미 없지 않냐 이 마을에는 아무튼 가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해 랭크모슈 야옹 하은아 오늘 밖에서 노는 날이야? 하은 노는 날이야? 하은아 오늘 아무일도 안 놀러 오나? 하은아 한가지 친구가 있으면 데리고 와 하은입니다 하은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가 딱이네요 저는 지금은 잠깐 짬을 내어 천천히 산책 중이었어요 작은 마을이지만 매일 산책을 하다 보면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참 즐거워요 오늘 어제까진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쁜거 다른 날씨가 피어있다거나 그런 작은 변화가 알차게 되면 정말 기쁜합니다 오 오 어제까진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쁜거 다른 날씨가 피었구나 아 이거 할말이 없으면 또 하게 돼요 전 버스정류장에 가볼래요 버스정류장에 가볼래요 버스정류장에 가볼래요 버스정류장에 가볼래요 버스정류장에 가볼래요 아 내일 안해볼래요 와 하은아 오늘 정말 춥지 않니? 그리고 날씨도 엄청나게 좋아 이런 날에는 밤이 되면 오늘 날을 볼 수 있을거에요 근데 종류한테 얘기를 얘기 나 나 믿어야 하지 말아야 할 수 있을거에요 뭐 어떻게 기대되는 사실이야 기부 네 저는 지금 다음 말에 나bil선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날씨 급 отдел하고 다음 행사 해봐요 저를 인사 나의 버스 정류장으로 가야겠다고요? 어? 이게 뭐지? 표정판 나무 열매는 얻을 위해 나무를 베는 것 저런... 그... 음? 이런 말이 있네요 곤축 조직 비결 살금살금 다가가자 갑자기 움직이는 일... 다가갑니다 버스 정류장은 어디지? 여깄다 이걸 보면 버스 정류장은 버스 참고인가요? 그럼 버스 온다요? 오 손님 오늘 쇼핑이나 해외에 쇼핑할 때 아가씨들의 눈에서는 광채가 나갔는데 찬던 물건을 발견하면 견눈을 한 번 안하고 버스 정 달려가고 그야말로 먹이를 쫓는 야수의 눈빛 같다고 할까? 오 저기 봐 슬슬 목적지에 차원이 가까이 들고 있어 쇼핑 잘하고 웃는 얼굴로 돌아와 기대할 테니까 엄청 빨리 가죠? 저는 우선 넣기를 들어갈 거에요 이렇게 어이쿠 이런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해피룸 아카데미입니다 손님은 이게 누구십니까? 하은이님 아니십니까? 오늘은 어떤 일이세요? 뭐였는데 뭐였는데 하은이님은 최근 평가 결과 궁금하신가요? 음 아 예 평가결과는 그런 심상위원 한마디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럴데데로 그럴데데로 생활정도는 간신히 갖춰진 것 같군요 앞으로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발하세요 그런다네요? 저희들 조언을 더 훌륭한 방으로 만드는데 참고된다면 더 나위를 기쁘시지요. 그 밖에 궁금하신 거라도 이번 달에 전통 느낌을 찾는 방입니다. 회원님은 정집한 방을 찾는 걸과 이번에 웃음과 올리버님 방이 성장되요.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은 우선 가장 큰 포인트로 말씀드린 것 같으며 민금탕으로 대표되는 매우 질 좋은 각오입니다. 약간 상처나 흠집이 오히려 맛을 더한다고 할까요? 앤티크를 힘을 느끼게 해주네요. 게다가 박삭과 벽들 조사를 보십시오. 설마는 그렇죠. 목욕탕 단순하지만 깔끔한 연출입니다. 그리고 맞다! 목욕탕이자 그것도 좋은 평가에 받았습니다. 아주 개정적인 안템이잖아요. 개정되면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의 이유가 각국을 뱉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공간과 각국과 서로 매장으로 저의 개혈이 내려진 게 아주 훌륭합니다. 참고가 되셨나요? 앞서리다 볼게요. 또는 이제 힘써주세요. 그밖에 고생하신 거라도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고생하세요. 모자위는 이 안쪽에 있으니까요. 네, 오늘 동물습을 동물습을 해봤는데요. 재미있었나요? 그럼 저 아빠의 재미있는 게임을 보여줄게요. 그럼 안녕!